보통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안산시장선거 빼고 다 주물럭주물럭 했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안산시장선거도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만졌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안산시장선거를 우리가 직접 들어가기 전에 6월 1일 경기도지사선거 안산시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나는 그런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투표 득표수는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은 사박 5일 사이를 두고 벌어지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아주 비슷하거나 같은 후보별 지지도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차이값은 0에서 오차범인 3%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기도지사선거에서 안산시 상록구의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서울처럼 15% 조작을 해가지고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냥 오랫동안 자료를 만져온 사람들은 그냥 감으로 아 이 사람들이 들키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사전투표를 조작했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동영 후보는 13개 동 가운데 딱 한 군데 사이동이란 5번의 사이동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모두 다 플러스값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정상적인 값이 아닙니다. 아 이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조작을 했구나 그래서 제외하 전문가가 안산시 상록구 후보별 사전투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공식이 규칙이 발견됩니다. 5%, 30%, 50%를 빼앗아가지고 김동영 후보에게 넘긴 사실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른바 전산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겁니다. 김은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특표수 2만 2,101표 가운데 5%는 1,105표를 빼앗고 정의당의 항순식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특표 304표 가운데 30%를 빼앗고 무소속 강용수 후보가 받은 402표 가운데 50%의 201표를 빼앗아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바로 다 김동영 후보에 넘겨준 겁니다. 총표수는 격차를 낸 표수는 1,397표의 2배가 되겠죠.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그러면 안산시에는 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 단원구 여름 그래프입니다. 12번인 딱 1개. 선부 3동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김동영 후보는 바로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값을 자랑합니다.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는 플러스 8.4%까지 어마어마하게 이런 큰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그래프만 딱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들통나지 않도록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권력을 잡았으니까 들키지 않도록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안산시 단원구의 경기도 지사선거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이런 규칙이 나옵니다. 김은혜한테서 5%, 정의당 후보에게 30%, 무소속의 강용석한테 50%를 빼앗아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1,180표를 만든 다음에 김동영한테 몰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황순식, 강용석은 표를 1,180표를 빼앗겼고 김동영은 1,180표를 얻었기 때문에 총여름들 조작표수는 1,180표 곱하기 2배입니다. 2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경기도 여러분 경기도 42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서는 모두 다 여러분 뭡니까 5%, 30%, 50%를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으로 돌려가지고 여러분 가져다가 김동영 후보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런 작업이 일어난 것이 다른 소스에서 검증된 것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최종선거결과물 소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생산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조품인 소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서를 분석해가 얻은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경기도 지사선거에서 안산시의 상록구와 단원구를 손을 댔는데 안산시장선거를 손을 안 댄다? 그걸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아주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냥 막 돌리지 않습니까?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안산시장선거의 재검표의 진위, 공정성 여부 그리고 그들은 표를 얼마나 손을 댔는가를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복잡화의 시작할 거 없이 우리는 여러분들 뭐부터 이런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바로 차익값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과감하게 사전투표를 조작했구나. 혹은 이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사전투표를 조작했구나. 이 사람들이 조작을 진짜 안 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리를 지방선거 이전에 저는 공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는 여러분 세 가지 시나리오가 발생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4.15 총선과 3.9 대선에서 했던 바와 같이 과감하게 조작을 하는 시나리오가 1. 두 번째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잘못하다는 목이 달아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조금만 조작하는 경우 두 번째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아예 조작을 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 저는 1번 2번 3번이 다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발각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왜냐 1번을 하게 되면 과거의 선거 데이터 분석과 똑같은 그래프와 여러분들 특성이 드러날 겁니다. 조심스러운 이름 조작을 하더라도 선거 데이터에 남겨진 범죄 행각 소위 부정선거의 행각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다행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조작을 하지 않으면 소위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선거 데이터가 특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두 다 발각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 안산시장 선거는 며칠 만에 여러분 재검표를 한 겁니다. 왜?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해봐라 이야기죠. 이번 기회에 공병호도 여러분도 다 거짓말쟁이고 재야 전문가도 다 거짓말쟁이고 박주현이 여러분 거짓말쟁이고 민경욱도 다 거짓말쟁이고 황교안도 거짓말쟁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있구나. 왜? 선거가 여러분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폭주로 지지를 하게 되면 하나 정도 뭡니까? 그냥 표 맞추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자신 있게 하고 신문이 대단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은 대부분 선관위 쪽에 지금 섰기 때문에 아 선거 문제 없다. 양심 마비 사회입니다. 양심이 죽은 사회입니다. 썩어 문들어진 사회입니다. 망해도 싼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을 무시하고 사실을 뭉개고 사실을 은폐하고 주범 종범 종범 가릴 것 없이 막 뒤엎힌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선거입니까? 경기도 안산시장선거의 차이집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의 이름들 소위 그래프입니다. 이게 정상선거입니까? 이게 정상선거입니까? 이게 두 표로 이르면 끝날 선거입니까? 이게 국힘당 이민근 후보가 뭡니까? 181표로 이르면 승리할 선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학대해 보시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정상선거입니까? 이게 사전투표 조작 없는 선거입니까? 이게 안산시장선거가 정상입니까? 위조투표지는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뭉개일 수가 있지만 선거데이터는 뭐죠? 조작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선거결과입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한 선거데이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생산품입니다. 안산시장에 대한 최종생산품입니다. 이거는 100%, 10,000%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조작행위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보시죠. 이게 전라남도 남원시 임실군 4.15 총선 결과와 비교해 보시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거가 지금 대한민국에 발생한 겁니다. 안산시장 결과가 이런 겁니다. 상록구하고 단원구를 합쳐가지고 안산시는 13개 동이 있습니다. 13개 동 전부에서 뭡니까? 전부에서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아마 자세히 들어가 보면 투표소 레벨에서 다 승리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월 1일 안산시장 선거에서 사전투표에 승리할 확률은 동레벨에서 이런 뭡니까? 13대 제로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투표소 레벨에서 아마 여러분 계산해 보면 한 5, 60대 제로가 나왔을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뭡니까? 물로 봤으면 국힘당을 얼마나 뭡니까? 싸가지 없는 당으로 봤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가적인 분석이 없습니다. 분석이 필요 없이 그냥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 친구들이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